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검정색 자켓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요 자켓은 지금 리폼 오래 하셨는데요 검정색 기본 자켓에 아 요리 요기는 스판클로 그렇게 딱 다 둘렀고요 꽃 패치 예쁜 꽃 패치 하나 가슴에 준비해 드렸고 보석으로 된 체인으로 된 어 지금 완전 아주 고급진 완장 하나 붙여 드렸습니다 소매 끝에도 이렇게 어 스톤으로 박아서 여기 이 스톤은 판 스톤이라 잘라서 무싱으로 박아 드렸습니다 절대 안 떨어지겠죠 정성껏 하나하나 박아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단추도 이렇게 체인으로 걸어서 조금 멋지게 준비해 드렸고요 뒷모습도 이렇게 패치 한 장 딱 붙여 드렸습니다 맞춤 제작도 가능하고 또 요스 리폼 진행해서 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